불 켜라 불 켜라 보는 덩치 불 켜라 대답 없는 사람아 이 사람이 여러분은 노골 없는 날 이 깊은 안동연에서 우리 김언니야 이제 정신사람이 김언니야 정신사람이 녹고 녹는 날 밤의 깊은 안동연에서 사장 정신없다 우리는 가사 어디서 잘 못 불러요 정말 잘했습니다 노래가 꼭 강아수가 되는 노래입니까? 자 빨리 노래하세요 아니 성함이 하나 드세요 초상관 치매다 이 사람아 그런 것 같은 거 살지 아니다 너랑 불러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유명인 아이 아니 이래놨다가 나중에 우리 또 나이들어가 보면 되잖아 한 방글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성함이 한 잔 드세요 너무 기뻐 하자 쭉 해라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거 아이고 뭐지 야 봐라 내 술 먹이려고 한 잔 드세요 내 술 먹이려고 내 술 먹이려고 내 술 먹이려고 내 술 먹이려고 하여튼 내 먹게 금식 있잖아 금식? 아 금식이야 악세사리를 정말 좋아하시네 금 목걸이 아까부터 봤다니까 근데 그 사람 따라 그런 걸 하면 이제 국물이 들어오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일로 왔나 일로 왔나 일로 왔나 일로 왔나 일로 왔나 일로 왔나 온 사람이 이쁘이지 온 주위에 이쁘이지 이거 할 필요 없지 아니 나 이거 먹을게 그만 일로 왔나 고맙습니다